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선거 부정 부정선거 문제를 다 지금 덮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국가에서 권력을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그 권력을 만드는 일이 완전히 그냥 부정직하게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이것을 그냥 은폐하고 방관해가지고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어려워지겠 는가 그런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이 부정선거 문제 중에서 7월 내지 8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득표수를 조작하지 않고서는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도 3.15 부정선거도 가장 고전적인 부정선거죠.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투표함 속에 조작된 사전투표지를 집어넣고 여러분들 투표를 한 거 아닙니까 대단히 아날로그적인 방식인데 지금은 투표 과정에 전산기기들이 많이 도입됐기 때문에 전산조작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아주 순식간에 득표수를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조작이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노골적으로 등장한 것이 2017년도 대통령선거부터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2020년도 총선, 2021년도 보궐선거, 그리고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그리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문재인 정권 하에서 다섯 번의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발표한 후보가 얻은 득표수를 분석해보니까 정확하게 후보 사이의 표를 이동시킨 규칙과 조작값과 관계식을 전국적으로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 나이를 미뤄보게 되면 혈기왕성한 그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는 정거가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정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만든 게 아니고 남조선 선관위가 만든 겁니다. 북조선 선관위가 만든 선거데이터를 분석한 것이 아니고 남조선 선관위가 만든 선거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문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하게 되면 당일 투표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투표를 조작합니다. 4박 5일 이전에 실시된.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아주 특이하게 어김없이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더불당 후보들은 공짜표를 왕창 받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항상 표를 빼앗기는 쪽은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차이값 그래프만 그려보게 되면 후보가 받은 차이값 그러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을 여러분들 이렇게 구해보게 되면 금시에 나오는 겁니다. 조작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조작에 이 후보별 차이값만 구하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번에도 이재명 사태가 전개되는데 정청래 의원이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영향력도 있고 정청래 의원이 2020년도 4.15 총선에 서울 지역에서 관악구 49개 선거구 가운데서 관악구와 더불어 가장 조작을 많이 한 지역이 마포구 아마 이분이 마포구 얼입니다. 마포구 얼. 마포구 얼이 가장 조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작한 것이 무슨 고등수학이 아니고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의 차이값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미래통합당 김승동 후보는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 11% 16% 9개 동에서 모두 다 어마어마하게 큰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이런 값은 표를 외부에서 개입해 가지고 훔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당의 정청래 후보는 플러스 12에서 플러스 16%입니다. 이것도 외부에서 표를 쑤셔 넣어주지 않고서는 이렇게 큰 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죠. 왜 이런 값이 나올 수가 없는가 하니까 자연과학과 여러분 사회과학 현대과학의 토대가 된 것이 통계학입니다. 지금은 사회과학도 모두 다 통계학이나 수량 분석을 가지고 학이나 논문을 쓰지 않습니까 통계학이 여러분들 대들보에 해당하는 법칙이 대수의 법칙 혹은 큰 수의 법칙 the low of large numbers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집단이 있고 모집단에서 4박 5일 이전에 표본 집단을 한번 추출하고 그다음에 4박 5일 이후에 당일 투표 집단을 추출하게 되면 모집단과 표본 집단 사이에 통계적 특성이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후보가 받은 득표수는 사전투표 득표율은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과 현저하게 다르게 되면 통계학의 대들보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 것이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소위 외부의 개입 조작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거죠. 그럼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더블당 후보는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10% 이렇게 큰 겁니다. 플러스로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힘은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 보다 마이너 10% 정도로 아주 적은 겁니다. 그게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건 아니까 조작을 통해 가지고 한쪽에는 사전투표 득표율을 빼앗고 한쪽에는 사전투표 득표율을 올려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양심의 철판을 끌고 별소리를 다 하더라도 선관위가 득표수를 만들었다는 증거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런 그래프만 보면 그대로 나오는 거죠. 모든 동에서 마포구을 정청내가 여러분들 출마했던 마포구을에서 17개 동에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이거는 거의 작품입니다. 모든 아트와 같은 작품입니다. 이런 여러분들 작품이 나왔는데 대한민국의 그 많고 많은 대학의 통계학과 교수들 가운데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인 박성현 교수인 정도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나라가 제가 볼 때는 망했다고 봐도 나는 가은이 아닌 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유식한 말로 통계적 변칙인데 그냥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미래통합당 김성동 후보한테서 동별로 동별로 표를 빼앗아 가지고 정청내 함께 넘긴 겁니다. 그래서 좌우에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거의 여러분 동일한 방식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 의심을 품게 된 것은 그냥 딱 이렇게 차익과 그래프만 보고 선관위가 조작을 했구나. 뭐를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했구나. 이게 이렇게 그냥 판정을 내린 겁니다. 판정을 내린 다음에 그럼 얼마나 조작을 했냐 이렇게 찾아나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해하십니다. 그럼 조작을 한 그 규칙을 어떻게 찾아 냈습니까? 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차익값 그래프인데 이게 왼쪽이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크죠. 마이너스 13% 플러스 16% 마이너스 13%이 큽니다. 이 차익값이 오차범위 0의 3%까지 여러분들 정상투표는 0의 3% 정도 오차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차익값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다양한 정도의 그런 조작값을 여러분들 입력하다 보게 되면 마지막 단계의 정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상적인 상태에서 뭐를 찾아낼 수 있는가 하니까 더불당 후보한테서 몇 표를 넘겼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찾아내가지고 여러분 딱 정리를 하니까 이게 딱 나오는 겁니다. 정청렬 후보는 4.15 총선 당시에 미래통합당의 김성동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0장 두 장 가운데 한 장을 훔쳐가지고 김성동 후보한테서 7,582표를 훔친 겁니다.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다음에 7,582표를 플러스 처리한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총 조작규모가 나오는 거죠. 얼추 1만 5천 몇 표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1만 5천 몇 표 정도를 득표수로 이동한 겁니다. 이 득표수 자료는 누가 발표하는가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고 선관위만 이것을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는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인 겁니다. 선관위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선관위가 주도한 사전투표 후보별 증감, 증가와 감소 작업을 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석 작업에서 어느 동에서 몇 표를 훔쳤는 것까지 다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동에서 몇 표. 이게 여러분들 A가 가장 왼쪽에 있는 이것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이게 가짜 득표수, 조작된 득표수입니다.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차익값이 가장 적은 상태까지 여러분 정상투표까지 여러분 찾아가게 되면 딩동댕하고 여러분들 조작값이 튀어나옵니다. 50% 두 장당 한 장을 훔친 겁니다. 김성동 후보가 빼앗긴 사전투표 득표수는 마이너스 7,582표입니다. 그건 마이너스 7,582표를 어디서 훔쳤냐 거소선상투표에서 53표 우편투표 관외사전투표에서 1,989표 그 다음에 서강동 관내사전투표에서 665.50이네 666표 서교동 관내사전투표에서 580.50이니까 581표 합정동 관내사전투표에서 627.50이네 628표 이렇게 표를 다 도덕질한 겁니다. 표를 도덕질해 가지고 이 조작값을 딱 찾아내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후보별 득표수 조작되지 않는 후보 득표수를 바로 오른쪽에 그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재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보시죠. 정청래 후보는 정청래 후보는 거소선상투표에서 원래는 67표밖에 못 얻었는데 120표를 얻은 걸로 뻥튀기를 시켜준 겁니다. 김성동 후보는 원래 159표를 얻었는데 표를 훔쳐가지고 106표밖에 못 얻은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이 가짜 득표수 조작 분석 꽤 진짠 겁니다. 낱낱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고소한 이름들은 어디에 남아 있는 거 아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다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득표수 조작이라는 것은 은폐하기 저는 흔들다 봅니다. 이것이 이제 사법적인 그런 판단의 대상이 앞으로 될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난 이 나라를 이렇게 뭐죠 엉망진창으로 만든 겁니다. 득표수 조작 문제는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세상에 다 수사관들이 할 일을 한 3년 반 정도 해가지고 2020년도 4.15 총선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이 선거 사기범들이 4.15 총선만 조작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2016년 선거부터 다 분석하니까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동일한 조작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해온 거죠. 선거 사기를 통해서 가장 덕을 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더블당이죠. 선거 데이터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선관위입니다. 그럼 주범과 종범이 그대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것이 끝난 게임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공직선거 두 번 해서 동일한 조작방법을 사용해가지고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 도둑놈들 시리즈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책이 많이 이렇게 확산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노예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참정권을 수호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이렇게 소개하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통사 한국인이 쓴 통사로서는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책입니다. 책이 좀 두껍고 그렇지만 가위험이 그렇게 물결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묵직한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야와 그리고 지식의 지평을 크게 확장하는 데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털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박사가 쓴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입니다.